여보! 배, 왜 그 말라 비틀어진 모델년이랑 붙어먹었어? 어엉 그 둘을 만나게 하면 어떡해 어떻게든 말았어야지 뭐 언제 예고하고 저지르디 진짜 한 대만 때려보고 싶다 싸인 아니 그게 내 눈빛이 어쩌고 추억 속 그녀가 어쩌고 주절거리는 게 싸인 때문이었어? 아니야 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원하는 게 싸인이었구나 아니라고 아버지 왜 이따가 오야 탕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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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셨어요? 아 진짜 요새 그 보호사 등장할 때마다 으 진짜 어 김 기자 요건 나중에 먹고 밥부터 먹자 뭐야 어 여기 왜 그치 금지 하나가? 까지 열어주던데? 와우 까라고 가 가 지금 어디에요? 기운 빼지 말고 타 고기 먹자 나 배고파 어 청산미 벽개스였어? 해보자 먹히냐 안 먹히냐 알았어 알았어 눈으로 씹어먹겠네 아주 오늘은 그냥 갈게 대신 다음에 또 튕기면 급등 납치할 거야 아 아 아 다 켜 이거라 이 새끼야 안 다 켜? 이제 슈 시작한다 날 침대에 앉혀놓고 네가 막 이렇게 어 어 난 확실히 욕구분만 맞아 존리하네 나랑 한번 잘래? 왜? 이래서 아담 아담 하는 거였어? 아담에서? 추워서 일시적으로 너 지금 웃음이 나와? 지금 회사 다 바라먹게 생긴데 지금 웃음이 나와? 그럼 뭘까요? 아니 어디 가세요? 출장한다 아싸 여유가 없어요 빨리 다음 작품 써야지 어휴 아휴 아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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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태씨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?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해 너도 막치냐?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막쳐 왜 사랑해 야 사랑해 사랑한다고 야 오늘은 뭐 배웠어? 오늘은 뭐 배웠어? 잼 만드는 거 재밌었겠다 딸기잼? 노잼 예쁘다 맘에 들어 만원 아까 서비스라며 피자 먹었어? 피자? 피자 안 먹었잖아 피자 아 어떡하지 오빠 너무 귀엽단 말이야 귀여운 거 나보다 더 할 수가 더 귀엽지 솔직히 피자 안 먹었잖아 피자